여행연술받아 왔어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행연술받아 왔어요 물을 이따만하게 주는데 뭐 굉장히 매운가? 일단 한번 저는 뭐 연습을 하려고 왔구요 연습하러 왔구요 근데 여기가요 보시면 이 안에 면이 없대요 이 안에 면이 없고 일단 건더기 좀 먹고 면을 달라고 하는건가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제 사고 새는걸 안달려가지고 나문댕이 붙어가지고 아 안 돼 사람이 이런거 같은데 이게 이게 품이 있잖아 아니 아직 겨울이 많이 먹는데 무슨 냉이가 벌써 나왔나 겨울에 나는 냉이 네 현우님 어서오세요 자 한번 잘라보도록 하겠어요 여기다가 홍합 걸러내면 되는거구요 근데 거의 이튿날 자꾼가자고 야 우리 운동가자고 아무거나 운동가자고 그랬는데 가다보니까 냉이가 쫙 꺼졌어요 이미이이이이 Anything 인건 what 땅 흥 estado ailable 나뭇대가리 하나 dental 아 vintage 눈빵 이쁘 sperm 양 하나 인기가 한 낙지부터 먹을 거니깐요 추울 땐 짜뽕이 최고예요 여기가 최고 매운맛이 4단계예요 근데 저는 처음 와보는 거라서 3단계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이게 9,000원이래요 이게 9,000원이고 이만큼의 물을 주는데 단무지를 얼마나 리필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은 천천히 연습하는 거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은 낙지는 무난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양파에 미더덕에 홍합에 뭐 다 있어 이게 입안은 머금고 숨쉬지만 않으면 될 거 같아 낙지까지는 괜찮은 거 같은데 이렇게 낙지 잘라는 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낙지 대가리 잠깐만요 카메라에 좀 뒤로 보내볼까 이 정도? 무거워요 이거 다리는 되게 크네 오신분들 모바일 우측 상단에 너바나지글러주시고요 낙지적인게 오징어져있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요구만 photos removed 넣었 김밥 여기 require 다 볼 이게 일단 낙지는 국물을 고으는 게 아니고 삶아서 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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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음 불닭? 불닭이 한 1단계라네요 불닭은 별로 안 맵는데 일단 첫번째 스테이지 낙지는 클리어 했어요 낙지는 클리어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홍합은 국물용인데 한번 홍합은 국물용인데 한번 자 자 두번째 스테이지 홍합을 가보도록 하지 홍합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것보니깐요 홍합은 국물용이네 홍합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홍합은 그냥 이만해요 그냥 이만하고 그냥 국물용 같아 이렇게 그래서 홍합은 제가 하나 시범으로 한번 빼봤는데 되게 요만큼 있어 그래서 육수용은 조금 큼지막한 것만 뺄게요 이런 것만 홍합을 통해서 지금 약간 국물이 살짝 머금어졌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흠 어차피 오늘은 연습이라 뭐 아 이 정도구나 싶은데 홍합은 보통 그냥 이 정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오셔서 혹시 진짜 매운거 잘 드시는 분들은 4단기 30분 안에 드셔보세요 저는 4단기 30분 안될 것 같은데 원래 먹는 속도가 빠르진 않아가지고 흠 흠 흠 흠 흠 몰라 건더기는 안 매울 수도 있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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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첫 번째 스테이지로 위에 있는 낙지 를 먹어 봤거든요 낙지는 괜찮았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스테이지로 부피 큰 거 부터 걸려 내고 있어요 모르 겠어요 그 뭐냐 그 창현님 그 방송국 댓글에 사실 뭐 여기 먹어봤다는 분들은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 그 일요일 저녁에 그 푸파 대회 있잖아요 근데 푸파 대회는 왠지 4단계로 갈 것 같은데 저는 여기를 오늘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오늘 3단계 연습하는 거야 뭐냐 KTX도 출발하자마자 바로 시속 300백밥진 않잖아요 냄새만 안 맡으면 될 것 같아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 국물을 좀 덜 먹은 거를 먹고 있는데 이제 조금 가면 한 이게 국물을 먹으면 야채를 먹을 때쯤부터 약간 느낌이 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딱히 그렇게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그 드래곤볼에 나오는 슈퍼사이언 들이 한 뭐 10배 중력 따위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직업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면은 또 직업을 나갈 수 있을까 네 네 네 네 네 아 저 고향은 저 집은 서울 이에요 그리고 여기 경기 광주역에서 그렇게 안 멀어요 판교에서 지하철 타는데 근데 이제 집에서 판교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남산 1호터널 통과한 데만 40분이 걸리네 버스 타고 저는 자가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걸을 수 있을 때까지 홍합을 한번 걸러 볼게요 하지 마세요 화이트 dinero 나 뭐지? 이거는 난이 없어 빠졌나봐 자 뭐야 왜 어 이거 껍질 조심하네요 여러분 이거 야채가 이렇게 크거든요 이거 뭐 절대 안에 뭐 싹고 뭐 주작뿌린거 아니구요 그리고 저는 뭐 안 열리는거 그냥 넣을게요 아직도 홍합이 한참 있어 홍합 거르기 아니 전 땀은 안나는데 콧물만 나 홍합이 이만큼 뺐거든요 근데 안에 홍합이 또 있어 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하이 하잇 그리고 저는 뭐 이거 홍합 먹을 때까지는 딱히 단무지가 필요 없긴 하겠다 새우도 있고 야채 뭐 죽소네 오징어까지 있는 것 같아요 홍합도 없나? 아이쿠 자 한번 뭐 벌써 손에 뭐가 묻고 있네 저는 매운라면 페스티벌 예선을 통해서 지금 충분히 단련이 되어 있어요 단련이 되어 있어요 아 쭈꾸미도 있고 이거 왜 콧물만 안되나? 이렇게 오버 물 줄 일 진짜 꼭 얘 앴 해딩뇨 이거 새끼 주꾸미야 뭐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또 호갑같은게 또 뭐가 잡히는데 왕호갑이 하나 있네 자 이제 꽃게를 발라야 되는데 자 이제 꽃게를 발라야 되는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초집중하고 있어 지금 홍합이 또 있어? 야 얼마나 많이 넣어준 거야 한번 또 들어 올리고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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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ちょっと見といた? 。 。 。 。 。 。 。 이거는 좀 크다 국물용은 시간걸리니까 빼자 에잇 안열리는건 빼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뭐 이제 걸러낸 홍합은 없는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국물 한번 뭐 국물 이정도면 입에서부터 못먹을 그런 맛은 아닌데요 음 이게 국물이 좀 약간 어 먹을만하네 여기 면 넣어볼게요 네 홍합국물이 좀 크고요 음 음 음 음 여기서 뭐 큰거를 계속 먹고 있을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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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이 이렇게 따로 나와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면이 좀 불잖아요 면이 안전시켜요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자 그러면 조금씩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죠 뭐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다 그냥 건더기 집어먹을 때하고 국물 떠먹을 때 그리고 면을 빨아먹을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콩나물도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뒤적거리기만 한다고요? 에이 뭐 맵기는 한데 좀 천천히 먹으면 먹을만하네요. 제가 비염이라 콧물이 많아서 그렇지 뭐 머리에 땀 흐르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직 이거 물병 안 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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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 근데 코는 뚫린다 여성스러운 건지 매운 건지 둘 다 원래 제가 먹는 스타일이 그래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엠브로님 처럼 그렇게 대량으로만 드시는 먹방만 보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애인 있으면 뭐 없으면 뭐 할게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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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이만큼 홍합꽃게 걸러내고 이거 지금 오늘 연습이라 3단계에요 아 경안중학교 쪽 사세요 여기 경기 광주도서관인데 근데 이게 그릇이 워낙 커요 미안해 이렇게 조금씩 넣어서 먹은 것도 이것도 스킬이에요 좀 뺄게 부터 있죠 이거를 아 면발 탱탱하게 먹는 방법하고 조금 덜 맵게 먹는 방법 근데 여러분 제가 먹는 리액션이 좀 과하지 않아서 그렇지 꽤 맵다 싶기는 해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면이 따로 나와요 국물 좀 숨 참고 마시면 마실만 해요 근데 어차피 저는 뭐냐 일요일에 푸드파이트 대회 거기서 저는 뭐 제일 빨리 먹으려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좀 약간 다른 방송 좀 출연 좀 해보려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계속 연습은 해보려고 오는 거예요 그냥 뭐 계속 연습은 해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유튜브 가보면 제가 그 가끔씩 매운라면 먹은 동영상이 있어요 뭐 그거 먹으면 이러면 너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담가 지질 않아 한 이 정도 해서 담가 보도록 하겠어요 그럼 제가 남꽂이 가끔씩 넣어버려주세요 그럼 observated from them 와인은 이렇게 옆에 네 아 채소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비염 이라서 지금 코만 닦고 있어요 채소랑 같이 섞었어요 채소요 양파랑 같이 마시면 좀 괜찮아요 아니 같이 마시는데 같이 먹으면 익힌 양파가 은근히 단맛이 나요 홍합이 아직도 나와 아 4시 55분 어 아니네 5시 33분 아 새우도 한번 먹어 주고 아 국물 다 마셔야지 왕봉이라고요 여러분 여기는요 양이 많아요 저는 오늘 연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푸드파이트대 1등 홍보하려고 나가는게 아니에요 홍보하려고 나가는거지 여러분 면이 이정도지만 국물이 이정도고 이미 이만큼 먹었어요 중간사진 아니요 저 아까 홍합 다 빼 먹었어요 안쪽으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리고 뭐 속에서 부글부글 오르진 않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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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명에 담갔다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기다가 면이 안 붓게 국물을 살짝 넣어야 되겠다 다음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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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분 다음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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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맛은 있어요 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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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pose 서륵으로 물병을 깎어 줘 이렇게 해봐요 내가 쩔쩔는 거니까 이거 좀 더 먹어야겠다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볼까 그냥 먹어볼까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그냥 먹어봐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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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이건 다 클리어 했구요. 국물이 좀 남긴 했는데 단무지 리필 안하고 오히려 단무지가 남았어. 그리고 물은 두껍밖에 안 마셨고 대신에 땀은 안 흘렸지만 콧물은 무지하게 흘리고 있어요. 비염이라서 대신에 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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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건닭이 좀 많이 잘 먹은거지 원래는 저는 대식당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엠브로늄은 이거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애 엠브로늄은 다 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저는 제 양을 봐서 한번 한번 예행연습 해본거에요 오늘은 그리고 자 마음 같아서는 다 먹고 싶은데 제가 7시 반까지 명동을 가야되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시간문제로 여기서 중단하겠지만 일요일 본게임 때는 일요일 본게임 때는 좀 더 이거보단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저 오늘 이따가 가서 이따가 다시 집에서 방송을 켜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따가 방송돼 봐요 리뷰 끝 리뷰 끝 리뷰 끝 리뷰 끝 리뷰 끝